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관해서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오늘은 78페이지에 있는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인데 이게 아주 또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별표가 되어있죠. 이 탄력성에 관한 개념을 거기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뭐를 의미하냐면요. 이 수요라는 것은 우리가 수요함수에서 배우셨지만 해당 상품의 가격이나 소득이나 기호나 여러가지 요소에서 얘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요하고 공급을 배우셨을 때 이런 얘기죠. 그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보게 되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요곡선이 있었을 때요. 만약에 우리가 수요법칙 배운 것처럼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이렇게 줄어들고요. 반대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앞에서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정성적 지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성질에 대해서만 배운 거예요. 수요법칙이 기초해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어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배웠지 가격이 변할 때 과연 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는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요건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정부가 이번에 간행 예를 들어서 세금의 부가 있죠. 이거를 인하하는 정책을 펼쳤어요.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5%를 만약에 인하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양도소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거래를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게 유도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면 세금을 5%를 인하시켰을 때 과연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면 이 정책이 괜찮은 정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변할 때 이 양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수치화시켜서 만들어낸 게 그게 탄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탄력성에 대한 거는요. 교재에도 나와있지만 78페이지 하단이죠. 독립변수가 1% 변할 때 종속변수가 몇 프로 변하는가를 나타난다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여기가 종속변수 변화율이고요. 여기가 독립변수 변화율일 때.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운 거를 기억을 더듬어 보시게 되면 종속변수하고 독립변수에 대한 것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지. 그죠? 우리는 앞에서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해봤었을 때요. 자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게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럴 때 얘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를 변화시킨다고 해서 얘들은 우리가 독립변수라고 했고요. 여기 있는 수요량은 얘들에 의해서 변화가 발생한다고 해서 얘네는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종속변수라는 것은 수요량 또는 공급량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변수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나 소득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종속변수에 대한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종속변수는 우리가 이제 수요를 기초로 보시면 이게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이고요. 그러면 여기 독립변수로 우리가 가격을 대입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부어는 이제 우리가 입술론의 야과를 따서 2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요. 가격에 의해서만 변화가 되지는 않고요.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측정하는 걸 우리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어는 입술론 M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얘가 만약에 아파트가 변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아파트 수요량이 이렇게 변한 것은 해당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아파트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아파트의 수요량이라는 것은 꼭 아파트 가격에서만 변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빌라 있죠. 빌라 가격이 변해도 관련 재화인 아파트의 수요량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측정한 것을 우리가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입술론 XY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수요를 기준하게 되면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요.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그렇죠. 그래서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세 가지의 형태를 배우시는데 원래 기본적으로는 가격탄력성이 제일 중요했지만 근래 시험에서 활용하는 건 소득과 교차까지도 대입을 해서 계산 논리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차후에 또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탄력성의 유형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가격탄력성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것을 따져볼 때요. 가격탄력성에 대한 것만 우리 이제 교재상에서는 이제 수요의 가격탄력성 할 때 그 부호가 이제 생략은 돼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그 7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라고 나오죠.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리고 공급은 가격탄력성 하나밖에 없어요. 다만 이제 거기는 이게 공급량으로 바뀐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보시게 되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조금 아까 확인한 것처럼요. 가격의 변화율이든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얘기하는데 단지 수요의 가격탄력성에서는요. 예, 이렇게 절대값의 표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왜 이 부호가 표시가 되냐면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무슨 법칙을 배우셨냐면 수요법칙을 배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량에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가격이 이렇게 10%가 상승을 했을 때 있죠.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수요량은 변할 거예요. 그죠? 자, 변하는데 얘가 상승할 때 수요량이라는 게 같은 크기로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얘보다 더 큰 크기로 줄어들 수 있고 작은 크기로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상승했을 때 얘들이 전부 다 지금 줄어드는 감소함수로 명시가 되는 거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수요법칙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앞에서 기본이다. 이게 그래서 기본이다. 알아야 된다. 수요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얘가 상승하면 얘들은 전부 다 줄어드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죠. 그러면 이게 계산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가격이 10%가 상승할 때 얘가 11%가 되면요. 10불의 11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1 나온다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으니까 값에 대한 부분의 결과를 얻어낼 때 제게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의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또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여기서 얘가 10%가 변할 때 얘가 11%. 여기다 마이너스를 둬야 이게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경제학자들이 절대값이라는 논리를 여기다 대입한 거죠. 절대값이라는 것은 이제 음수하고 양수에만 적용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부호를 생략하고 다 플러스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값의 표시를. 그래서 이거는 가격 탄력성에서만 명시가 되고요. 소득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이게 명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 또 탄력성 들으니까는 뭘 아프시죠? 이게 또 뭐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학기론 40문제가 다 탄력성으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40문제가 다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몇 개 파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찬히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이 탄력성에 따른 뭐가 있냐면 크기가 있어요. 요즘은 얘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얘도 기억은 하셔야 돼요. 교재 보시면 탄력성이 크기라고 나와 있죠. 탄력적, 비탄력적, 단위탄력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3번까지의 단위탄력적이라는 것도 있죠. 그게 가장 일반적인 탄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시게 되면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혜량이 몇 프로? 예, 10%로 줄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과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하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분의 10이니까 1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절대값 1로 표시한 애를 우리가 단위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위탄력적의 의미는 뭐다? 가격의 변화율과 수혜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를 단위탄력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가 10% 변할 때 얘가 11%가 줄었어요. 그러면 얘가 10%일 때 얘가 11%니까 계산하면 1.1 나오겠죠. 그럼 1보다 크죠? 1보다 큰 애를 용어상에서 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큰 경우예요. 그거를 용어상에서 뭐라고 그런다?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 10%가 변했을 때 얘가 9%가 변했어요. 그럼 10분의 9가 되겠죠. 그러면 0.9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예는요.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 1을 기준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1보다 크면 탄력적.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보다는 양의 변화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비탄력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아지는 애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가장 일반적인 탄력성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이라는 것도 존재해요. 그걸 우리가 완전 탄력적 또는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완전 비탄력적인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인 애들은요. 가격이 변화할 때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거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79페이지 마지막 줄에 있죠. 수요곡선이 수직선인 경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수직선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이 기울기는. 그래서 여기 있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완전 비탄력적. 그리고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 중에 하나가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가격이 일정한 수준에 있을 때 있죠. 그 양이 무한대의 크기로 변할 수 있어요. 즉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이 양에 대한 것이 아주 무한대의 크기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여기 이렇게 가격 수준이 있을 때요. 얘가 이 하나의 이미의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가격이 단 1원이라도 상승하죠. 그러면 이 양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가격이 단 1원이라도 하락하게 되면 이 양은 무한대의 크기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위치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탄력성의 크기가 몇 가지로? 다섯 가지로. 이거를 시험상에서 지문으로 내요. 지문으로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말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다 이렇게 해서 맞는 건데 양의 변화가 크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관한 용어만이라도 있다는 접하시는 것도 대단한 일이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언제 들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 처음은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만 익숙해지면 조금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시험에 도전하셔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이 다 이제 뭐 집에서 연습하고 가정교사 두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신 게 아니잖아요. 다 동일한 조건화에서 모니터는 비대면 수업이지만 모니터 집중하셔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고 애들을 쓰셨고 그래서 이제 합격의 결과가 나온 거니까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인지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자신감을. 그렇죠? 어쨌든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거 하다 보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거를 지금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옛날에 학창시절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지금 이거 안 들어도 될 텐데 누구나 그런 생각은 다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결과가 본인이 생각한 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면 되죠. 집중력이라는 게 중요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또 아이고 이거 열심히 해야지 그랬는데 하다 보면 이제 조금조차 힘들어지고 그리고 다행인 것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연말에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자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같으면 이제 연말 일정 때문에 본인들이 세웠던 스케줄들이 막 꼬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먹은 대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자 탄력적이라는 건 가계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클 때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을 때 일단 탄력적과 비탄력적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81페이지를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거기 하면 상단에 뭐라고 해놨냐면요. 이렇게 해놨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는 거죠. 페이지도 또 가끔 적어야겠죠. 가끔 놓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왜 소비자들의 반응이 탄력적이거나 또는 비탄력적으로 만들어 주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요.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는 얘가 일단 제일 중요해요. 대체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부분들 같으면 마트에 가서 소비할 때 우리가 느끼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애들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그렇죠. 쌀이나 라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그 소비를 다 놓을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의 일부는 소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가격이 500원 또는 800원 올라가도 걔를 더 주고 사야 돼요. 왜냐하면 걔를 대신할 만한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걔를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걔가 없으면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체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예. 탄력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거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설탕이나 올리고당이 있을 때 걔네들을 한쪽이 너무 치우치게 가격을 올리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소주하고 맥주 있잖아요. 일단 맥주의 가격이 움직이기보다는 소주의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소주의 가격이 오르면 그때 이제 맥주도 가격을 쓱 올리는 거예요. 왜? 맥주부터 가격을 올려버리면 사람들은 조금 더 비싼 게 맥주라고 인식이 되니까 맥주를 안 마시고 소주나 막걸리로 바꿔버린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대체제의 움직임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걔들이 가격이 어떻게 책정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대체제가 일단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재화의 용도라는 것도 있어요. 용도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조금 더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의 일부를 개조해서 가령에서 사무실이나 조그마한 음식점 이런 거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 상가라든가 공장의 일부를 개조해서 주거로 쓰기는 좀 부적합하죠. 그래서 재화의 용도가 다양할수록 탄력적이 되더라. 그 다음에 또 여러 번 시험에 또 같이 나온 게 뭐냐면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이라는 게 관찰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짧으면 비탄력적이에요. 이게 길어지면 탄력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예가 뭐냐면요. 뭐 이런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유가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가계 입장에서 보면 주의비의 부담이 커진 거죠. 그런데 유가가 인상이 됐다고 그래가지고요. 바로 소비자들이 자기가 몰고 다니는 차를 집에다 두고 다니냐면 그렇진 않죠. 처음에는 그냥 타고 다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가 인상에 따른 주의비의 부담이 점점 체감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한 달 기름값으로 한 30만 원, 40만 원 썼던 사람이 보름 만에 한 20만 원 이상 쓰게 되면 30만 원 가깝게 쓰게 되면 차를 두고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기간이 변할수록 가격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용어 나오죠. 이게 비탄력으로 반응하는 게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탄력적이라는 건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탄력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관찰기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출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능해서 라면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라면 가격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한 20% 오른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라면을 소비 못하냐? 그렇진 않죠. 늘상 먹는 대로 라면 사서 끓여 먹을 수 있어요. 왜? 1,200원에서 200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죠. 그런데 자동차 가격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0% 역시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큰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원래는 이번에 겨울에 차를 바꾸려고 했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번 겨울은 무리일 것 같다. 내년을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가계,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에 따라 가격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틀려지겠죠. 비중이 작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냥 비탄력적이에요. 그렇죠? 둔감하게 그냥 매선 먹는 대로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비중이 크게 되면 탄력적인 반응,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우죠. 그래서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래서 우리가 생필품, 사치품 같은 경우고요. 마지막에 보면 시장의 범위라고 있죠. 시장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넓게 가져가면 대체제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스크림 그랬을 때 아이스크림의 대체제 그러면 팝핑크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라고 묶어버리면 주택을 대신할 만한 시장을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의 범위를 좁게 나눠서 얘를 세분화하죠. 그러면 주택시장도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단독주택을 대신할 만한 주택을 공동주택에서 찾을 수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분화하면 세분화할수록 탄력적이 되더라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죠. 얘네를 떨어뜨려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격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커? 민감하게 반응을 해? 왜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 그거는 대체제가 많기 때문이구나. 관찰기간이 길어진 결과에서 나타나는 경우구나.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구나.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대체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탄력적, 비탄력적이라고 했을 때 탄력적인 것은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비탄력적인 것은 가격 변화에 어떻게 해야 돼요? 둔감하게.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리 안 되면 이렇게 라면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를 대입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시되는 이유는 이론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현실에 비해서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동네는 안 그렇던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아파트 갖고 얘기했었죠. 시장에서 보면 아파트가 있고 다른 단독주택이 있고 연립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의 선호도는 아파트가 좋죠.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빌라가 대체제다. 아파트하고 연립이 대체제다. 이걸 내가 못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론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의 가격 탄력성과 임대업자의 총수익 관계에 대한 것도 지금은 굳이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가격 탄력성이 중요하니까 그 관계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거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82페이지 하단에 가면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도 역시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소득하고 교차 탄력성에 대한 거는요. 여기다 이렇게 명시를 해드렸지만 여기는 소득의 변화에 따라 수요랑의 크기의 변화를 갖고 측정할 때 여기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탄력적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소득과 교차 탄력성은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보시면은 수요에 무슨 탄력성이 있다. 소득 탄력성. 그러면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따른 무슨 변화율이냐면 수요랑의 변화율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소득이 10%가 증가했을 때요. 수요량이 1%가 증가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요. 소득이 10%가 변할 때 얘가 1%잖아요. 그럼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0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겠죠. 0.1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0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큰 애는 부호가 플러스죠. 얘를 우리가 정상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거꾸로 1%가 증가한 게 아니라 1%가 감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1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1이라는 거는 0보다 작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열등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이를 기준으로 탄력성의 크기 있죠.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를 구별하는 데 반해서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이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틀리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논리 쪽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상에서 82페이지에 있는 거는 소득 탄력성에 대한 거를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페이지를 넘어가셔서 보시면 83페이지에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도요. 원래 얘기할 때 여기가 가격 변화율인데요. 여기가 소위량 변화율이고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여기가 X제의 가격이고요. 여기가 Y제의 소위량인데 이건 뭐 바뀌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X제의 Y제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할 수가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10%가 상승했더니 예를 들어서 빌라의 수위량이 8%가 예를 들어서 증가했다. 그렇죠.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죠. 아파트 가격이니까 그러면 얘가 10%가 상승했을 때 얘가 8%가 줄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10분의 8이면 0.8이잖아요. 그런데 0보다 크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죠. 얘를 우리가 대체제. 그런데 얘가 만약에 8%가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줄어들다고 얘기를 하면 10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0.8 하면 0보다 작죠.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그럼 얘는 우리가 보완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0이라는 걸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걸 우리가 교차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소득과 교차까지 다 뭐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탄력성을 기준으로 탄력적과 비탄력적이라는 의미 정도 이렇게 알아보시고 소득과 교차는 아마 부호를 구별하는 건가 봐 그런 정도로만 인식하셔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탄력성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탄력적일 때하고 비탄력적일 때 있죠.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소비를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왜 라면하고 자동차 이런 얘기 했었죠. 라면 가격이 올라도 올랐구나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집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그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상에서. 그런데 자동차 가격이 올리면 이번에 월급 저축한 것 같고 사기 힘들겠는데 그럼 소비가 확 줄겠죠. 그런 반응에 민감하게 굉장히 탄력적이다. 그래서 평상시에 소비 패턴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이해할 때 도움이 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라는 게 남아있죠. 하고 경기 변동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